한 명씩 더 넣으면 조금 빨리 넣어주세요 한 명씩 넣으면 조금 빨리 넣어주세요 네 빨리 예예 자자씩 켜 놓으면 케이크로 빨리 넣어주세요 테스트 한 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레코딩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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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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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빼면 원래 와이드는 왜 먹어줘서 제가 더 키워봅시다. 아니겠다. 여기서부터 가세요? 너무 머물렀어가지고요. 다시 머물러줄게요. 한 마람 말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나이콘. 네 나와주세요. 네 나와주세요. 양념장에 있는 고기. 나머지 소스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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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